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좀 어려우겠다고 편육인데요, 국내산 편육이에요 근데 진짜로 맛있어요 이거 100점짜리 편육이야 여기 국내산이고 수제로 만들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좀 굽다 마요네즈 오 오 오도독 오 여기있다. 와 맛있게 보인다 이게 월계수가 들어가는거죠? 월계수가 들어가고요, 통계피, 생강, 마늘, 양파, 된장, 또 있어요 그 정도 기본적으로, 신한소금 판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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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큰 봉지 다 한 마리 담아드릴까요? 큰 봉지 다 한 마리 담아드릴까요? 친구분들하고 오시더니,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안 오셨네? 한 마리 담아드릴까요? 한 마리 담아드릴까요? 한 마리 담아드릴까요? 대박, 한 마리 담아드릴까요? 한 마리 담아드릴까요? round 3,000원 거품 theatre 한 마리 담아드릴까요? 어디갖지? 숟가락도 넣으세요 숟가락도 두려워 осển from the top 요리는 수입해주고 생문도 안주이셔요. 회장님께서 혈짤주셔야지. 저희처럼 어려운 가게에서 사는데. 2만원어치 한번딸이잖아요, 2만원어치. 예, 알고있어요. 이건 아니고. 조금도 있고. 아니요,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렇다고요. 아, 이것들이요. 아, 이건 아니죠. 북내산 족바 2마뿐 2만원. 아, 이거 지금 쿠팡 주문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 자꾸 애기엄마가 난리가 난가지고. 예, 중성. 난리가 난가지고. 근데 지금 들어온 게 주문 내역이 없는. 아, 이렇게 알아야죠. 아, 이 정도는. 아, 이거 지금 사야도 올라와요. 야, 나, 나, 나. 야, 나, 나. 근데 지금 들어온 게 주문 내역이 없는지 워스하고 있어요? 국내수 등장. 야, 나, 나. 네, 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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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筡 어색 계e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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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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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GO resemble bild hasta bald 60 60 60 6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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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늘 고춧가루 Male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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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없고